게임 해야되는 사람은 에디를 밟고 이러면 돼요. 어? 이거 어떻게 보아요? 브로켓 스프링을 하고있잖아요. KG님 들어가면 있어볼걸요? 아... KG님이랑... KG님은 눌러야되고 KG님이랑... 저는 이기기위해 똑같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. 마이크 다 넣으셨죠? 파티에. 네. 이게 아까 세팅이 그대로 되어있는데? 네. 왜... 왜 버튼이 안되지? KG님? 와인 올리면 되겠어. KG님만 누르시고 왜 넘기셨지? 버튼이 그거 버그 걸리셨던거 같은데? 아 참 있던데? 아 그거 아직도 안고쳤어요? 설마? 안고친거 같은데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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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새끼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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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.. 아가씨.. 아... 이게 다음에... 이 다음에... 다음에... 다음에요... 아, 이겨야 돼. 벗선 님이 왜 안 눌러지시지? 왜 또 레디를 못 하시지? 잠깐만요. 딴 분이 먼저 게임을 하시는 게 좋은 듯. 그럼 디스 님이랑 은린 님 먼저 하세요. 네, 들어줘요. 아, 그거도 게임이다. 그러면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. 네, 디스 님이 레디 하시고 저는 안 누르고. 그럼 이제 다음에. 벗선 님 메뉴 켜두신 거 아니에요? 뭐, 다른 글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? 아,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팬입니다. 두 분 다 레디 하시죠. 디스 님입니다. 첫 시합 들어가는데 4분 걸리네요. 사라다 개새끼야. 사라다 개새끼. 어떤 저질 플레이가 나오지 참. 기대되는군요. 절권 칠은 폴이 최고 아닌가요? 공권. 아, 그쵸. 폴이 탑 튀어져. 플레이, 샣iting방법. Dank miche itself. 99인 샤우유는 아직도 TOP이에요? 프레임 네... 도프를 habían 먹었는데 누구인가요? 아직도 조또 ug라고jsалась 있는데 네, 봉화를 하면서 들어가니 하好吧 디스피 안 되는 거 있잖아요. 그 존또유라 그러는데 그 봉화함에서 들어가는 하도왕 딜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때문에 그냥 계속 쌍림을 처먹던데 그 엎어주면서 쓰는 가위차기 야 코키 튀어나오네 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와아 아 어우 디스님 2,0를 꺼내시다니 2승하시면 15승이나 하셨네요 도연해요. 아니 윌리님은 스트리트 파이터 혼자 하시는데. 스트리트 파이터. 아랑전설도 할 수 있어요. 법스님이랑 게이거님은. 야 여전하다. 좀 빨라신 것 같기도 하고. 아닌가? 이제 로드 끝났어요. 저희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한 10초 정도 늘릴거에요. 스트리트 파이터acha. 어허. 하하하하하. 어허 무슨. 어허. 아 뭐야 이거? 와 진짜 아플레스 아 진짜 아플레스 야 근데 뭐하는 거야? 디슬리 뭐 마저 떨리로 행동을 하던데? 이 정도였어요? 아이고 모넌 갖고 있어 모넌 갖고 있어 모넌 갖고 있어 장풍과 다리 걸기만 계속 쓰지 아니 뭐야? 1마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뻔하니까 우와 다음 윌리님 제법이신데? 어허허허 할대 오오 윌리님 뭐 수녹살을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데 수녹살 아직 안 나가봐 오 윌리님 오왕 예 이거 정실 따라하면 나를 좋아 오오 오오 이 형 이 사람 무서워 저 공조장품은 안 나와요 아 너무 슬프네요 은린 님 뭐여서 쓰는 수록사를 쓰고 싶은데 수록사를 못 쓰겠어요 저 어쩌나 이길 수 있는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진짜 웃긴다 어 뭐야 끝났어요? 벌써 끝났는데 아 안되는데 안되는데 야 초보상대로 아니 다 죽어 역시 그냥 나를 이겨야 해, 이거야, 지금. 아니 이게 스티골을 통해서 살기가 느껴지는 거 아니거나 아, 처음이네. 모넌이 걸려있는데 대충 하면 안 되죠. 그렇죠. 이야, 무섭다. 아, 저는 기스야겠어. 기스님이 모넌을 얻으실 기회인데. 여러분들의 멕투테인먼트를 왜. 아직 예약 안 했는데. 두 분 레디를. 오케이. 오케이. 어, 바로 됐네. 빈매치네요, 빈매치. 두 분 다... 아, 나... 캐릭터 자체가... 저도... 저도 최대한 드럽게. 커스터마이즈가 없는 거 같은데? 아, 저 이거 세이브 파일 날라갔어요. 커스터마이즈가 없어요, 지금. 아, 사슴맨이 안 나오는 건가요? 네. 아, 사슴맨이 없어요, 이게. 아... 아, 시간을 길면 나가서 건들어 올 텐데. 아, 캐릭터가 없습니다, 얘는. 제가 아직. 누가 다 안 해서. 누가 다 안 해서. 자... 두 분 다 룩 딸을 버리고, 모노를 따려고. 아, 이거는 진짜 할 줄 모르는 캐릭터인데. 야, 그런데도 이기... 아, 저 밑밥만 할 수 있는 건가요? 할 줄 모르지만... 어, 저는 할 줄 아는 캐릭터인데. 할 줄 모르지만, 널 갖고 놀아줄게. 뭐 이런 의미죠. 아니, 기분이... 아, 키스가 나왔어, 진짜. 아... 이야... 아랑전설 가네요, 저. 아랑전설. 아, 한번 더. 아, 저. 저. 커뮤드 데드리... 아니, 저. 커뮤드 랜딩스톱인데, 랜딩스톱 꼭 써보세요. 왜 이렇게 구박해? 아. 구박. 아... 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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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많네요. 아, 네. 커뮤드. 어, 뭐. 깜짝 놀랐다. 아, 방금의 오류. 아, 커뮤드를 까먹었어요. 데드리 레이프. 앞에서 더 나아피라는 걸 그랬죠 오 그래픽 좋다 뭐야 저 뭐야 어 안 돼 자자다 어 뭐야 장자들인가 내 품께 왜 안 나오죠 그렇지 내 품께 아 얘도 점프가 있네 점점 게임이 더러워지네요 아 저 양잡이구나 법수님.. 상당히 그래도 연습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러믄이 저번주쯤 채팅창이 기억이 나네요 저번주쯤 채팅창이 기스를 아무도 모르니 내가 예로해서 이겨야지라고 하셨던게 기억이 나네 내 뿜게 내 뿜게 버글 내 뿜게 지푸게 버글 내 뿜게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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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덕순이 연습을 하셨네 보니까 진짜 좀 하셨어 네 좀 하셨어 소울이 이런 생각을 하면 어 버전스레인 거 아니 레이딩 스폰까지 깜짝이 안 통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박수님 내가 기스로 해서 이기면 인기와 퍼포먼스를 모두 한 번에 잡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내가 이 날을 위해 열심히 갈 것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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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차라리 단타요determFreeland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 오케이 춥 cas 결승은 라운드 5번 가죠 라운드가 끝이에요 라운드 5번 아 그래요? 네 아 사전맨이 없어서 좀 들었는데 디스님과 게이거님 사전맨 방송 데뷔 기회였는데 그분이 브라이언을 알았는데 아 누구를 해야되지? 정말 이기고 싶으셨구나 아니 아니 어? 아 그래언니 날목이 없어가지고 야 그거 백플립으로 장풍이 피해지다니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 아 내풍삶 아 그냥 넘어간을 아 아 어... 온건가보면 뭐 딴 기술 써본적이 없어 뭘 갖고싶은데 뭘 해야되죠? 드러운 캐릭터 저는 브라이언 합니다 아 정말요? 네 아 어떻게? 그러면은 아... 모노를 리케쓰니다 열망 어 이거 클라시코인가요? 네잉본은 상품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건 이겨야 돼 아 네잉본은 상품이 뭐였나요? 그냥 10불씩 10불씩이에요 10불이요 저랑 같이 있었던 분들 아 넌 DLC 사면 되겠네 승률 벌써 이미 이겨야죠 이건 이겼다는 마인드로 해야됩니다 이미 누워있다 이미 플레이까지 다 쌓여있네 뭐해? 어 제 자가레이븐 나 플레이하는거 처음 보는데 오오 기스님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승률님도 뭔가 화려한데 아예 저기? 아 저거 살 수도 있어요 방송이 보니까 실자랑 한 2초 정도만 차이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보여요 호스트라서 다행히 아 그래요? 조금 나졌네 그럼 2초 정도 차이 밖에 안나요 호스트라 6가mal 10등 2개 hired 어이거님 비싸요 5 100 으 헐 여자가 더겼으면 어 어 내가 브라이언인가? 브라이언 남북캐릭 ti clues 브라이언 라운드 3 오 이거 의외로 곤란합니다 곤란해 게이건 엠 오만이 게이건 프리트 잘하나요? 야 손 빠르다 손 빠르다 손 난리 났다 둘이 아하 저거 맞췄어 역시 승리는 6월함인가요? 어어와 안 돼 안데 안데 이야 역시 집념이... 아... 컴포! 오 잘하시네요. 할 수 없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집념이 더 부족했던 걸로. DPC에서는 계획원님이 계획원님이 저를 농락하세요. 근데... 제가 렉이는 조금... 다음 게임 가죠. 제가 렉이는 조금 쎄네요. 몇번이죠? 첫번은.